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로 잎이 지는 바늘이 큰 키나무입니다. 씨앗껍질이 은색에 가깝고 열매 모양이 살구를 닮았다 하여 은색의 은과 살구행위 한자어를 따서 은행나무라 했습니다. 잎은 부채꼴 모양으로 오리발을 닮았으며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고 약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꽃은 암숫당구로 암꽃은 입자루 주위에 스푼처럼 생긴 꽃이고 숯꽃은 포도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열매는 노랗게 익어 9월 말경부터 떨어지며 냄새가 많이 나고 껍질을 벗겨 씨앗을 먹을 수 있습니다. scale 도시 뱊은 첨백 10 german 이줘